자 바이넥스 들여다보겠습니다. 바이넥스 기준에 이미 바이넥스를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린 것은 그 이전이에요. 바이넥스 이미 7월 15일날 오픈을 해드렸고 그리고 7월 28일날 추가적으로 또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7월 15일날 600만주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때거든요. 그럼 15,000원대 16,000원대의 기준이 잡힙니다. 그렇죠? 15,000원대에 16,000원대. 그리고 7월 28일날 또 천만주의 기준을 잡아드렸고 천만주를 넘기고 있어요. 일단은 같이 움직이셔서 수익기조를 잡으실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외부에 계셨으면 같이 움직이는 가져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의 기준에서 그럼 바이넥스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이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장초에 형성해놓은 고점 부분을 이탈을 해서 쭉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개장초에 20%까지 들어올렸었는데 그 부분을 전부 이제 훼손시키고 지금 현재 12.50, 22,900원, 950원에 공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구간이 어찌 보면 딱 절반 라인의 지지 라인에 대한 공방, 저점과 고점, 시가와 고점 이렇게 잡았을 때 절반 라인에 대한 지지 공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윗방향으로 되돌려주게 된다면 굉장히 세게 되돌릴 경우 거래량이 수반이 되겠죠.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되돌려주게 됐을 때 그렇다면 상당한 탄력을 받고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시 반이지만 마감 전까지 한번 들여다보는 걸로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1시까지 보통 들여다보고 공략을 안 잡는데 일단 오버슈팅이 제대로 한 채는 나오고 최근 거래대금이 1천억 이상을 계속 형성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분봉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저가와 고가의 기준을 잡습니다. 일단은 먼저 그렇게 해서 추세 범위에서 시초과 그리고 저가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저가와 고가 이 부분의 절반 라인을 잡게 되면 22,880원 그러니까 22,900원이 돼요. 22,900원을 지지를 하고 여기서 돌릴 때 거래가 수반되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공격적이신 분들이었다라고 한다면 보수적인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자락에서 편입의 기준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직 계산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3분의 1 지점, 2분의 1 지점 그렇게 해서 2분의 1 지점이 23,100원 시가과 대비해서는 또 저가과 대비해서는 22,880원, 22,9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설정을 하더라도 바이넥스의 재편입구간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기준에서 5분봉 기준으로 대처하고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비중은 뭐 교육이니까 1% 수준에서 들여다보는 게 맞죠. 1% 수준에서 들여다보고 대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바이넥스 부분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이 IT 쪽의 강세에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러한 흐름들 IT의 강세에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나머지 부분 대처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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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